이 정도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는 의과대학 교육생들, 의대생들이 예과 2년, 본과 4년, 6년이지 않습니까? 현재 정원이 학년당 3천 명이니까 만 8천 명 정도죠. 이 의료 사태가 이제 터지고 난 다음에 전공의들은 언론들의 많은 그런 주목을 받았지만 사실 잊혀진 사람처럼 돼버린 것이 2024학번 의과대학 시험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예과 2년, 본과 4년, 6년 이제 걸친 의대생들이 수업을 전혀 못 받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들도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죠. 거의 만 8천 명 정도의 젊은 사람들이 이제 수업을 못 받고 있는 거죠. 물론 뭐 당신들이 선택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참 저로서는 그런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 내년도도 보면 정책당국자들이 대체한 그러니까 의대생들이 이제 전부 다 유급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준비된 계획은 준비된 계획이 있기가 힘들죠. 플랜 b 만일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이제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안 됐다라는 문제도 볼 수 있겠지만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의료인력 공급이 완전히 이제 와해가 되니까 또 의대생 자체가 좀 안 됐고 그 점을 이제 오늘 다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ai 그런 열풍이죠. 광풍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이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미국의 큰 회사들 2조 달러 3조 달러의 시장 가치가 있는 그런 큰 회사들은 뭐 몇 년 버티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죠. 돈을 워낙 많이 버니까 분기별 여러분들 뭐 이익이 몇 조씩 되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그런 이제 꿈을 안고 출발한 ai 스타트업 기업들은 상당히 이제 가혹한 그런 앞날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유치한 돈을 가지고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수익 모델을 인정받아야 또 2라운드 3라운드 이렇게 자본을 계속해서 유치해 가지고 회사를 키울 것 아닙니까요. 이번에도 카이스트의 김종호 교수께서 전기전자공학부에 아주 좋은 칼럼을 이렇게 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ai 열풍에서 작은 기업들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작은 기업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인가 진단 겸 또 전망 그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이제 선거법 위반 관련해 가지고 10월 중으로 아마 1심 판결이 있는 모양인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 끈뿐만 아니고 재판기일이 굉장히 많이 늦춰졌고 또 앞으로 2심 최종심까지 보게 되면 얼마나 늦춰질지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걸 보게 되면 한국 사회가 상당히 이렇게 계급 사회처럼 바뀌어간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정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법률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편익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죠. 사회가 점점 이제 개청화되고 분화되고 신분 상승이나 이동도 상당히 어려워진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이제 오늘 한 번 다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이 부채 비율이 국내 총생산에서 한 92% 정도 차지하네요. 세계 1등입니다. 가계부채가 국내 총생산 경제 규모에서 차지한 비중이 한 92%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이제 1군의 정치 세력들은 계속 돈을 뿌리는 정책을 사용하니까 특히 이제 지역화폐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돈을 뿌리는 일들이 이제 일상화됐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이 그게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그런 문제가 갖고 있는 해악 폐해 일정 통할 정발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돈을 찍어서 돌리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죠. 그 문제도 오늘 다루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오늘 카이스트의 전기전자공학부의 김정호 교수께서는 그 칼럼 속에서는 현재 ai 응용 서비스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는가 그걸 간단하게 여러분들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어제 이제 실콘 베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로라 특파원이 2차 ai 열풍은 ai 모델이 돈을 벌 수 있느냐 이른바 ai 응용 서비스가 한 번 뜨게 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일즈 포스가 9월 17일 날 컨퍼런스에 발표한 그런 에이전트 포스 그것이 여러분 대표적인 그런 모델이 될 것 같다. 그렇겠는데 ai 응용 서비스의 핵심을 볼 수가 있는 클라우드 응용 서비스, 에지 응용 서비스 그걸 두 개 구분하는 내용을 오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명확하게 돈을 버는 ai 모델이 클라우드 응용 서비스와 에지 응용 서비스로 이렇게 나누어지구나 이런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한 대로 이제 의과대학 열풍이 결국은 이제 이공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이제 눈에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갖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이제 한국의 산업계 또 한국의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지만 이 의대 열풍이 서울대 자연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히 1학년생들의 중도 탈락 그러니까 휴학계를 내고 여러분들 입시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거 늘어나는 겁니다. 그 문제도 오늘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의로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국가권력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국가권력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권력이 원하는 대로 일단 사회를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로사태도 마치 이제 강물기 정해진 수로를 따라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잘 아는 분들의 그런 전망이나 예상을 오늘은 지방국립의과대학의 필수과 교수님들이 하는 이야기 특히 이제 의로시장이 지금도 서울의 빅파이브를 중심으로 해서 되게 많은 수술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빅파이브는 날로 비대해지고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이번에 의로 문제를 다뤘는데 궁극적으로 지방의료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수술 역량이 급속하게 저하되는 그런 결과 의도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 문제를 이제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여러분들 문제는 뭐 이런